6.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5. 내. 가 이게 비격이거 피 없으면 피해보겠다는 거였죠. 적 처치시, 일발 father's 공격강화. 돌격방 처치할 때마다. 이거 올려야겠네요. 시 마이 미니언 먹을 때마다 공격 속 증가한데.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그럼 누가 비켜줘야 되는데 오케이 비켜준다 자 지수님이 저랑 같은 라인인데 나 왜 이거 타고있냐 자 레이너 해봅시다 한번 평타 딜러인데 막았다고? 쟤 뭐야 평타 막는거 있어? 판테온이야? 왜 안부셔지네 천공탄안 250데미지 주고 밀쳐냅니다 더블리 쓰면 공속이 증가합니다 이는 사용하는게 아니죠 이거는 알아서 사용되는건 누구? 쿨탠는 40초 으음 오케이 공격력이 증가한거구나 어디 근거리 찌르 밧데리 말이야 비켜자 지가 너 왜 왔어 여기 너 왜 왔어 탑 혼자 있어도 돼? 우린 원거리 딜러님이시다 미친 밀쳐버림 공속이 많이 느리네 기본공속은 더블큐압 바르네 방금 민원테일 준거 아니야? 막타먹어야되는거에요? 막타먹어야되는거에요? 막타먹어야되지 않은거에요 설마? 아 지금까지 막타를 안먹어도 되길래 아닌거 같은데 막타를 안먹어도 되는거 같은데 그냥 앞에가면 이송이속 걸리니까 안되겠다 Q는 마무리용이랑 맞아요 Q는 딜링용이 아닌거 같애 보자 막타 안먹어보자 아 아니네 앞타 안먹어도 되네 사돌렀네 아이고 아이고 데미지 밀어버렸다 아이고 실수 실수 셀줄 알았어 저어어어 방생 이거 배이이네 이쒸아 방생해버렸네 일방공격씨 피해보 피해보 60% 추가 피해줍니다 아 이거 가야겠다 비중가자 아아 나 밀어버렸네 헤헤헤 얼마 든지 흐흐흐흫 작아 좋았어 뒤에 있는거 뒤에 있는거 질쓰 긍용이 무슨가 많이 해드네 아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영웅들이여 내 종애를 얻고 싶다면 동물을 놓은거야 뭐지? 영웅이 전장을 떠나다니? 잘 돌아왔다 영웅이여 요즘 평타 딜러로 키울려고요 스킬 딜러 스킬 보다는 원거리 딜러가 보이고 싶었어 원거리 딜러 아사스 적이 좀 무섭다 피하기도 힘든데 내가 키우스 처음이라서 그런가? 뻔했어 뻔했어 잘하는데 우리? 괜찮은데요? 하이파이 박인데요 잘하고 계세요 캐리건인가 저거? 말이 너무 힘든데 에이아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에이아이 오늘 한판 해봤어요 아까 처음 할때 우와 이속 감소 이속 증가 수동 사용 가능? 이건 별론데 승승전건 별론데 이거 가자 혁명이지 좀 가자 공물를 먹으라 내 저주의 건 얘네 안막냐? 흐흐흐흫 얘네 안막으세요 저기 님들 안막으세요 이리다봐 이거 뿌시고 가자 지금 미니언 많잖아 미니언 엄청 많잖아 미니언 있는데 일단 비닐 많이 해놓고 가지 미니언이 너무 많은데 이거 뿌셨겠다 이거 뿌시고 가도 되는데 미니언 많을 때 타고 가지 딜 딜 딜 1 안되더만 더! 난 따라간다 4,3,2,1 에잇! 발샵! 빠세! 아아! 아드레날린! 흐흐흐흫 제기랄 야 우리가 먹었다 그래도 믿 안 믿나? 다 밀었는거 같은데 지금 바텀 밀고 탑도 민거 아닌가? 아 바텀 안밀었구나 바텀 밀러가자 잘해 쟤 또 온거 같은거야? 어 누구 나갔다 아 우리팀 나갔어! 왜? 아니구나 내가 맞자 내가 아드레날린이 있어 내가 맞으면 내가 그렇지 어 다행이다 살았다 얘 후우우우우 짱게자진그 너 이 바텀 밀러 잘 먹고 있어라? 집에갔네 자 앞에 안 깝칠게 객치다가 이거 아аст으면 슬로우맛고 줄 수도 있어 포텀 밀 때도 스케일 쓰세요 그 또 괜찮아요? 눈이 많아가 좀 아까워서 여기 3명있다 저거 먹겠다 저거 공룡 먹겠다 여기 3명있어 영웅들이여 이가 먹었어 여기 3명있으면 아니면 안될텐데 적들은 내 분노를 맛보리라 네 안녕하세요 너네 여기 3명 있으면 안될텐데 병 다 먹어주고요 내가 어 히페리온 당연히 히페리온이죠 이거 보니까 당연히 히페리온이구만 속박 조심해 속박 지금 밑에 담인다 얘들아 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님들 님들 가세요 먹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여기서 밀지도 못하시는데 여기 왜 계시는거에요 도대체 아드레날린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죽어요 왜 자꾸 여기서 깝치세요 님들 막으러 안가요? 이상하신 분들이 있네 __. 아루 히페리온 날아오르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또 나갔다 쟤 오ilians지 피 어떻게 없냐나 조져스다 피 어떻게 없냐 뭐지 뭐지? 영웅이 전장을 떠나다니 나갔어 또 나갔어 쟤? 무리였어 아소스 됐다 아소스 아 나가면 AI 가는구나 아 나가면 AI가 되는구나 그래 타워에 Q쓰니까 바로 달려드네 Q없어 죽었어 사거리가 20% 들고 시야가 20%입니다 근데 지금 쟤네가 너무 못해보니까 쟤네는 아예 할줄 모르는거 같은데 아즈모담만 27000이고 다 못하는데 아예 할줄 모르는거 같은데 좋아 한국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어우 무서워 왁타 안죽네 안죽네 쟤네는 배씨 올렸다 이거 그냥 뿌신게 뭐야 저게 쓰레기 궁이네 저거 뭐야 이거 한타용이 아니네 저거 돌아다니는거네 영웅대사 일반공단 강화 두번 충전가능 생존기가 두번되는건데 키 올리면 뭐 올리지 최대생명이 1.5포만큼 추가피해 격려가 50% 증가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격려시간 50% 증가 나 공속지인가 공속지인가 공물 모아 내 총에를 넣어라 갈게 갈게 근데 쟤네 공물 한개는 안먹어서 먹으면 좋게 될거 같은데 저거 잘가 잘 쳤지 너 딜러잖아 잘가 사명킬 좋아요 먹어버리고 게임 이름이 형 킹갓 킹갓왕즈 오브 갓 갓홈 킹갓왕즈 갓홈 아서스 나갔는데 잘하네 중국인도 잘하는거 같애 자 남자람 하하하하 멀찜으로 만들어주세요 나 필요없어 도망가야돼 이거 정글캠프 도전이 아까같은데 여기 여기서 위험해 그 유리 불려 죽어 여기 컴퓨터구나 야아 컴퓨터 비켜 야 조졌다 이거 저거 안 돼 심랄 히페리온 히페리온 까비 까비 안나 죽었네 가자 지금 까마귀 없으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빨리 나쁘지 않은데 정글몬 먹으면 좋겠는데 정글몬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너무 앞서져 우리가 앞서 미세하잖아 지금 먹으면 좋겠는데 자 나왔다 공부를 모아 내 정의를 얻어라 공부를 모아 내 정의를 얻어라 정글몬 먹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그렇지! 쓰라알! 무력화된 영어 공격시 공격력 증가 피해 증가 저 기절 기절 가자 어우 더럽게 쎄네 이거 그냥 맞았네 무력 쎄네구나 바짝 밀자 좋아요 공물 또 있는데? 공물 먹으러 가야돼? 그래 이거 먹자 이거 세번째다 먹으러 가야된다 이거 재밌네요 호뉴스 레벨율이 훨씬 높아 왔다 쎄란마 오케! 지금 분한세다 까마귀 먹고요 가서 끝내자 이번엔 끝내자 이번엔 끝내자 이번엔 끝내자 까마귀를 먹었어 끝내버리자 거의 다 이겼네 첫판에만 우리를 진짜 못했고 그 하나 지금 다 이긴 것 같은데 밀어버려 힘줄게 미션 나오면 경험치 주는데 미션 여기 서나가 오오 끝내주자 여기 사면 나간대네 우리 얘기네 프리딜 희실 희실 들어가 집에 어이고 궁극인가보다 이게 레벨업자 레벨업 도와서 야 이거 승리가 뭐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아유 시청자분 또 계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하하 반가워요 잘하시는 분들인가? 야 오늘 거의 다 이겼잖아 MWP 아니 어 또 MWP야? 하하하하 아니 사면석으로 아 참 이거 케이오스 하하 하하 아이 뭐 별건 아니구요 하하하하 그냥 뭐 올드 유저에요 한 한 두시간 시청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하 힐러조란 뭐 일러조라야 루시가 왜하니가 롤카이팅하다 하하하 힐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